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사이비 종교가 부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단체는 여전히 소위 말해서 굳건하게 유지되는가 라는 측면입니다 뭐 요즘에 신천지도 다시 길거리에서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 특별히 JMS 같은 경우도 나는 신이다 이후로 이렇게 많이 이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체는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얼마 전에 탈퇴자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이미 JMS 안에서는 나는 신이다도 한물간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런 걸까 라는 질문들도 많이 받고 저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좀 해보는데 사실 쉬운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인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문제잖아요 저도 사실 100% 이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탈퇴자들도 만나보고 외국의 연구물들도 참고해 보면서 그런 것들에 좀 근거해서 이런 고민들을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전제는 제가 많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사이비 종교 단체 내부에서 위기라고 느끼는 것들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단체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옴질리교 같은 경우도 아직도 아류가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선 신천지와 JMS 사태를 좀 비교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도들의 입장에서 신천지와 JMS는 조금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JMS 같은 경우는 소위 교주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이슈가 된 거죠 지탄을 받게 되는 좀 우스갯소리로 표현하면 교주 리스크가 굉장히 큰 단체죠 명백한 교주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이슈가 된 겁니다 근데 신천지는 반대예요 신천지는 신도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두드려 맞았다라고 느끼기 좋거든요 왜냐하면 신천지가 이슈가 되는데 출발점은 코로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천지 신도들 입장에서는 우리 단체가 뭘 잘못했어 라고 할 수 있는 지점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는 이런 단체다라는 식으로 이슈가 됐잖아요 신도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두들겨 맞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탈퇴자가 생기기도 하지만 오히려 신도들을 결집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JMS와 신천지의 차이는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탈퇴자들은 있습니다 탈퇴자들은 있지만 그런 탈퇴자들은 배제하고 왜 사람들이 탈퇴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즉 탈퇴를 하지 않은 신도들의 사고방식을 좀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계속해서 이 사이비 종교의 문제를 종교 중독이라고 표현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독성 사고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독성 사고라는 것은 현실인지 능력을 굉장히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중독성 사고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이제 왜곡된 사고방식이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왜곡된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데 한 세 가지 정도가 기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정이라는 거죠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하게 되면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지 않는 예를 들어 사이비 종교 집단의 내가 피해자이구나 동시에 가해자이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내 믿음을 또 부정해야 되니까 또 내 믿음을 부정하는 순간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부정해야 되고 내가 5년, 10년, 15년, 20년 길면 길수록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이 가짜라는 사실을 부정해야 되는 내 존재를 부정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신천지든 JMS든 다른 소위 말하는 사람을 신격화하는 다양한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오로지 봉함되어 있던 비밀의 그 말씀을 우리만 깨달았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는데 그것만 계속해서 바라봤는데 그 모든 것이 다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해야 되는데 이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 부정이 되지 않으니까 현실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합리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독자가 계속해서 중독으로 남아있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합리화이거든요 아놀드 루드비라는 사람이 중독자의 내면 심리 들여다보기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독자의 뇌는 더 이상 합리적 판단을 위해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상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작동한다 끊임없이 핑계거리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잘못되었다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독자들 입장에서는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끊는다라든가 행위 중독자들은 그 행위를 멈춘다든가 아니면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는 신도들이 탈퇴라고 하는 합리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내 안에 합리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기 위한 합리화가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핑계거리를 찾게 되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 마실 이유가 천 가지가 넘는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런 합리화들이 현실인지 능력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투사라고 하는 겁니다 합리화를 시키면서 계속해서 핑계거리를 찾는데 이게 바로 투사라고 하는 거죠 투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잘못을 제3자에 계속해서 전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중독인 이유가 나에게서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게 되는 거죠 외부적 요인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이비 종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되냐면 예를 들어서 단체의 어떤 부도닥함들이 드러났을 때 이걸 탄압이라고 하는 프레임 고난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평소에 늘 배워왔던 사이비 종교 신도들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근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JMS 신도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번에 구속되기 전까지 정명석이 10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이 정명석이 10년 성범죄로 인해서 갔다 온 이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범죄로 인해서 감옥의 10년을 복역하게 되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누명을 쓰고 고난을 당했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범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이분법적 사고방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루밍이나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사람이 그렇게 세뇌가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어떤 투사라고 하는 외부의 요인들을 계속해서 찾다 보니까 내부의 어떤 문제들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즉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과 합리화와 투사라고 하는 이 중독적 사고방식 때문에 현실인지능력이 떨어져서 자신의 상황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사이비 종교가 일반 중독의 메카리즘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일반적인 중독에서는 그 중독을 벗어나기 위해서 한 가지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밑바닥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밑바닥을 경험해야 된다 즉 내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걸 이제 밑바닥을 경험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사실 사이비 종교 탈퇴자들도 현실에 딱 직면하면 이걸 인정할 때 굉장히 비참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비참함과 밑바닥이라고 하는 것이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부정이라든가 합류화라든가 투사 이것이 밑바닥을 경험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지인이나 가족분들 중에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어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어떤 신도들의 사고방식을 좀 이해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지금 짧게 말씀드린 이 내용이 다는 아니지만 이런 왜곡된 사고를 하고 있는 그 상태에 대한 이해 그 인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너무나 뭐 지나치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쉽게 정지하고 이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넓은 시선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미와 함께 걷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